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정말 찜통같은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남에서도 농사일을 하던 2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낮 11시 20분쯤 경남 밀양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성의 체온은 무려 43도에 달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다음날 숨졌습니다. 지난 주말 남해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낮 4시쯤 80대 여성이 집 근처 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맥박과 호흡이 없었습니다. 밀양과 남해 사망자 모두 사이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정오쯤 하동에서도 농사일을 하던 80대 남성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사인이 명확히 판단되지 않아 온열 질환 사망자로 분류되진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창령에서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에선 현재까지 모두 85명이 온열 질환자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폭염 시에는 낮시간 야외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